여기서 무슨 물질이 나오냐면 가을 지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상하철이 생겨요 상하철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내가 뚜껑이 없다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질량이 증가합니다 여태까지 다 감소했었잖아요 그럼 여긴 질량이 증가할까? 이거 뭘까요? 맨 처음에 질량을 우리가 쟀을 때는 어떤 거에 질량을 우리가 쟨거야? 저울 위에 뭘 우리가 올려놓고 질량을 재죠? 그치, 강철 솜을 올려놓고 질량을 줍니다 그때 기체인 산소는 질량이 들어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산소랑 결합을 해버렸잖아 그치? 질량이 증가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결합한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은 어떻게 되는거야? 증가를 하게 되는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밀폐된 용기 속에서 실험을 하겠습니다 즉, 뚜껑이 있으면 이때는 산소의 질량 포함 질량이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질량이 어떻게 되더라? 보존이 되더라 라는거지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이게 뭐다? 화학 변화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이다 라는거에요 자, 그래서 이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거는 쫙 정리를 해보자면 왜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가 뭐 때문에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반응에서 뭐가? 원자의 개수 반응에서 뭐 원자의 종류와 종류와 개수가 뭐하기 때문이야 이제 종류 개수는 변하기 않기 때문이기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더라 라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거지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응?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라는거죠 어렵지 않죠? 그치? 나는 그쵸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말을 해줘요 어려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잖아 안 어려워? 모르겠어? 그러지마 처음부터 다시 하는 끔찍한 행동은 하지마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었다가 이어사도록 할게요 이어사도록 할게요 흑흑흑흑 그럼 여edo 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Accept 감사합니다.